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송혜교, 한가인, 민혈인 이런 사람들의 코를 똑같이 만들어서 내 얼굴에 이렇게 떡하니 붙여 놓는다고 해도 그런 연예인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코 옆 거짐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귀 구멍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런 민혈인, 한가인, 송혜교 씨들은 이렇게 먼데 그리고 코도 당연히 이렇게 멀겠죠 그런데 이 코 옆 거짐이 있게 되면 이렇게 가까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코 성형을 하고 나서도 뭔가 이게 부족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번 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 얼굴의 경우에 그 눈 아래 코 옆 얼굴 면이 콧등 윤곽과 이렇게 별로 단차가 차이 나지 않는 반면에 그 오른쪽 얼굴의 경우에는 이 코 옆 얼굴과 콧등의 단차가 이렇게 심해져서 그 성형안 수술한 티가 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자의 그 질문을 올려드리면 제가 15년 전에 실리콘 코 성형을 했었는데요 너무 티도 안 나고 성형한 것 같지 않아서 연예인과 같이 좀 화려한 코 모양을 찾다가 10년 전에 늑연골 코 성형을 했습니다 코만 보면 뭐 나무랄 때는 없는데 제가 원하는 연예인 코 모양과는 다른 것 같고 또 돼지코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1년 만에 다시 좀 자연스럽게 수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 제 얼굴이 연예인과 다른 게 코 때문이 아니고 팔자 인중 부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총 3번의 코 재수술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재수술에서 자가 늑연골을 이용해서 환자가 원하는 코 모양을 딱 아주 만들긴 하셨습니다만 즉 코만 보면 아주 자기 마음에 딱 드는데 뭔가 연예인 같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또 재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두 여성분은 두 분 다 코 성형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왼쪽이 좀 더 자연스럽고 오른쪽이 코 성형한 티가 나는 이유는 그 왼쪽 여성분의 경우 이 옆 얼굴 면이 면적이 이렇게 얼굴 깊이라고 하죠 귀 구멍에서부터 코 옆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마까지 거리 그 다음에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거리 이런 거리가 넓으면 장두형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이 전면부 얼굴이 이렇게 넓은 이렇게 납작한 그 단두형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얼굴형에서 코 성형을 한 사람들의 콧등 경사도는 이렇게 눌려가 돼가지고 이 콧등의 경사 각도가 이렇게 수직적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콧대 실리콘을 넣어서 이렇게 콧대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콧대는 높아진 반면에 코끝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활시위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 성형한 연예인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코끝을 올려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콧대 경사 각도를 만들어주면 그 납작한 얼굴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끝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납작한 얼굴형에서는 코끝만 높이게 되면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그 분홍색 점선 원의 얼굴 부분 즉 코 옆 꺼짐, 코 밑 꺼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윤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코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주문이 이 콧대 폭을 좀 절골수를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얄쌍하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콧볼 폭을 그 연예인처럼 이렇게 얄쌍하게 콧볼 축소를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작게만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송혜교를 실제로 보았다는 우리 환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실제로 보니까 송혜교가 얼굴에서 코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방송국에 출연을 하러 갈 때 인류 연예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여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래서 뭐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실제로 보면 이 코 바닥이나 코 등이 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올라와 있어서 입체적인 얼굴 그러니까 일반인의 코와 그런 인류 연예인의 코는 얼굴형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코 재수술을 하신 분의 말씀이 재밌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분이 이제 테이블 코 수술을 하고 테이블 이렇게 하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 코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코끝이 보이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코바닥 꺼짐이 있는 얼굴에서 코끝이 보일 정도로 코를 높이면 자연히 성형한 티가 날 것이고 이러한 장두형 입체적인 얼굴형에서 그러니까 코 옆 꺼짐이 없고 코 밑 꺼짐이 없는 얼굴형에서 이 코가 높다고 한다면 그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얼굴 그러니까 사진 찍어봤을 때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딱 봤을 때는 코 바닥이나 콧등이 윤기돼서 얼굴에서 코밖에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의 단두형 납작한 얼굴에서 특히 납작한 얼굴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코 옆 꺼짐인데 이 코 옆 꺼짐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코를 뭐 느경골 코성형이건 비중격 코성형이건 그런 수술로 코 모양을 연예인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해도 연예인과 같은 코 모양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입체적인 얼굴형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코 밑 꺼짐, 코 옆 꺼짐을 교정하면서 코 성형을 하여 준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세련된 세련된 연예인 라인의 코 성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